안 들어오셨고 이 얘기 지금 해봤자 다들 못 들으시는구나 헤드리TV님, 엽지리님이 달리님이에요 자 이제 꽃물로 쓰여서 한번 가볼게요 어서 어서 위소 자기가 괜찮아요 화이팅 너랑 맘에 오던 땅에 있음에 날만 오랑 후논 잊지 꼬빅곧 사라인 어서 위소를 사라인 어서 위소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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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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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녀 저 편에 머물도 있으며 철진 철 뻔하이리라 세상 어딘가 멈출 곳에 진심여 찾으리라 세상 무엇일까요 세상 무엇일까요 아아 부지런히 육신을 오는 상향 영원 화가 나라라 이놈의 각성이 활짝 박하늘 가수가 아니고 각설이오 잘은 못하는 노래지만 제 손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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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싫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후진이라고 해 욕심을 너무 사랑하라 이젠 아무것도 길이 못 마친 생각은 하지 못하잖아 성이 욕하네 기운이 속살아 전혀 아미 테레비야 전혀 아미 테레비야 전혀 아미 테레비야 양심이 어이여 초장부터 이렇게 슬픈 노래를 시키신다요 칼들이나 박화가 요즘 외로워하고 그냥 어저께 남이 잠도 못 자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어디론가 가고 싶고 이게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가을 타나봐요 가을 타지 말라고 하트하트 하나씩 또 보내줘봐요 뿅뿅뿅 계시나 안 계시나 그리고 다 누르셨어요? 올라갔네 좋아요 누르셨네 이상하게 꼭 나빠요를 누르는 분들이 꼭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아닌 꼭 세 명도 아닌 두 사람이야 쌍둥인가? 부부인가? 내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거 하지 않았는데 감사해요 제가 바람에서 태누리님 그리고 달누리님 심장 해놨고요 제가 이제 복을 한 번 칠 건데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지금 쳐야 돼요 왜냐면 알고 계시죠? 늦게 치면 안 돼서 근데 제가 혼자 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게스트를 모셨어요 게스트가 어디냐면 반짝반짝 옷을 입고 나오실 거예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지금 뒤에 제가 모셨거든요 제가 오늘은 장모를 안 치고 복을 칠 건데 게스트분이 아까 오셔서 계속 뒤에서 계시고 또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을 쳐야 이따가 가시는데 무리가 없네요 오늘의 게스트, 마이클 잭슨을 갤볼려나 맘 땅콩콩받음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쇼! 마이클 잭슨 닮았다, 차려! 마이클 잭슨 닮았다 우리 또 친한 소름을 더 때리죠 마이클 잭슨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드렁이요? 아 드렁도 칠까요? 자 우리 땅콩포마님 자랑시라고 빛내시라고 빨리 박수 줘요 박수! 다른데 쳐다보지 말고 잠을 빨려지 우리 뭐할까요? 신나게 한 거 요리하고 우리 이제 아 뭐할까? 늘 항상 할 때마다 뭐할까? 아리랑도 또? 또? 응? 암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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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교 너무 느리겠지? 응? 순정하자 순정 순정하다가 그냥 순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워낙 진짜 잘 치시잖아요 잘 치는 건 좋은데요 제가 잘 못해요 근데 땅콩포마님 제가 자신 있는 거 하나가 있어요 어? 머리 있어? 근데 머리 있니? 뭐냐면 치다가 머리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구빵을 흔드는 거야 알았지? 자 장애 계신 분들 대구빵을 누가 더 많이 흔들었는지 숫자는 세세요 자 순정으로 갑니다 가요 예 개최식님 박수 마이클 잭슨이라 마이클 잭슨이에요 예 맞아요 자요 갑니다 고맙클 잭슨이에요 고맙클 잭슨이에요 고맙클 잭슨이에요 대구해 호환 고맙클 잭슨이에요 고맙클 잭슨이에요 고맙클 잭슨이에요 고맙클 잭슨이에요 내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함께 있자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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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